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개발 업체들이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저 운이 좋아서 대박이 난 건지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들 업체 쪽에서는 일단 수익이 1,100배 난 건 아주 억울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100배라는 숫자 자체가 너무나도 터무니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화천대유가 5천만 원을 내놓고 577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런 주장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나누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1,10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런 셈법은 사실 토지개발 사업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 같은 경우는 그제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이 5천만 원이 성남의 뜰을 꾸리기 위한 자본금이었다. 여기에 운영 비용 등을 위해서 사업 초기에 350억 원을 투자금으로 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5천만 원은 결국에는 주식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이었었던 거고 이후에 회사가 꾸려져서 추가로 사업비를 썼다 이런 것입니다. 물론 1,100배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건 막대한 수익이 났다는 건 본인들도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혹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닌 거죠. 맞습니다. 이 부분은요.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었던 성남의 뜰의 지붕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붕 구조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우선주와 보통주로 나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기관이 속해 있었던 우선주와 달리 이 화천대유는 보통주, 그것도 1%가 채 안 됩니다. 논란이 되는 곳은 SK증권인데요. 금융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주가 아닌 보통주를 받아갔습니다.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 설명드렸듯이 SK증권의 자체 자금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 7명이 신탁 방식으로 투자한 돈이었습니다. 통상적인 배당 구조처럼 이 대장동 개발 이익도 우선주가 먼저 배당을 받아갔고요. 그런 다음에 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이 두 곳 모두 이 우선주 주주에게 줘야 하는 배당금을 다 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챙길 수 있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주부터 주는 건 맞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선주에게 어느 정도 몫을 주고 나면 그 이후에 막대한 수익은 보통주들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사실 다른 수익을 제외하고 순수한 배당금만 놓고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50%의 지분을 갖고 있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 원이라는 약정 이익만 챙긴 반면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층은 지분이 훨씬 적은데도 4천억 원을 받아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왜 이런 방식의 배당 구조를 설계했는지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개발업체 해명 중에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 자기들도 많은 리스크를 안고 뛰어들었다. 그러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특혜 사업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어떤 리스크들을 안았다는 겁니까? 크게는 부동산 경기 리스크 그리고 인허가 리스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은 이 금사라기 땅이 된 대장동이 2014년, 15년에는 사실 가격이 폭등할지 누구도 예상 못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야말로 호재가 됐다라는 것인데 하지만 2016년에 하나은행이 분석했던 보고서에는 조금 다른 말이 나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 인허가를 내주는 등 실시 계획 승인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등의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장동 개발 사업이 애초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와의 개발 사업 연관성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중에는 화천대유 고문들 중 상당수가 이 지사와 연관된 인물이 들어가 있다. 이걸 하나의 근거로 제시를 해왔는데 이 부분도 지금 해명을 내놓기 시작했죠. 맞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재명 지사와 연결고리는 없고 정관계 로비도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일대의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고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는 금융지지회사 이사회 의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만큼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조언을 얻을 목적이었다는 건데요. 자문료로 월 천만 원에서 천오백만 원 정도를 지급했고 모두 열심히 일한 건 직원들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의 해명과는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권 전 대법관은 전화 자문 정도만 했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거리가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월 천오백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특혜인지 대박인지 어떻게 밝힐 수 있는 겁니까? 좀 더 따져봐야 되고 해명도 더 들어봐야 되는데 사실 핵심은 누가 이런 사업 구조를 설계했는지 그리고 사업 계약서대로 배당금이 지급한 게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당초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설계자로 알려진 인물은 현재 언론 대응을 피하고 있고 또 사업 계약서 역시 비밀 조항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최주연 기자였습니다.